자 그래서 이제 이 군사지정학 도발 이 중에서 제일 화끈한 데가 한반도 아니에요. 대시패죠 사실. 그러니까 새똥 싸는 것 중에 제일 굵은 똥이잖아요. 한반도가. 왜냐하면 뭐 자기들 센터에 바로 그냥 그야말로 우리 백모성의 짭 종심이죠. 가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도 북한을 청부해가지고 심하게 집중적으로 아주 어마무시한 핵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이게 한국이 급속하게 이제 말하자면 체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첨단 비핵무기 이렇게 되면서 우리 내부에도 이제 대비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만큼 중요한 게 한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말하자면 태도 인식 이런 것들이 급속히 반중으로. 전세계에 선진국 중에 제일 반중 의식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 내부에 그동안 뭐 이제 짝퉁 글로벌리스트들하고 중국하고 이제 말하면 이제 브로스를 땡기고 있으니까 우리도 굉장히 정치 문화가 난잡스러웠는데 아 이거 아니다. 새로이 좀 정치 문화가 혁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같은 선수 튀어나온 거 다 그런 거 좀 말하자면. 여성열 대통령도 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올해 이제 완전히 이제 작년에. 작년에. 죄송합니다. 아니 엄력이니까. 작년에. 작년에 사실은 우리 워싱턴에서는 한미 간 핵 동맹을 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더 이상 사실은 한국의 무슨 뭐 전술핵 재배치 뭐 뭐 그 다음에 저기 핵무장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쑥쑥쑥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간에 말하자면은 우리의 첨단 비행 무기의 능력이 말하자면은 이제 거의 드러났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핵이 중국하고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지역의 중국을 중국의 도발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핵 우산이 말하자면 가시적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하다라는 걸 미국으로서도 보여줘 그게 되고 그래서 한미가 사실은 어차피 선에서는 핵 동맹입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그동안 좀 이렇게 이리저리 기회주의적으로 눈치를 보고 좀 소극적이고 일본 국내적인 이유든 아니면은 뭐 저기 국제정치적인 거든 어쨌든 또 어떤 점이 이제 한일 관계가 뭐 갱색이 되어 있었던 그런데 이제 우리 윤정부가 윤인 인스터벨과 지도권을 가지고 우리 한일을 풀고 그 다음에 한미일을 엮는 그런 한미일 3국 체제 캠프 대비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군사지정학적 도발이 지금 벽에 부닥쳤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도 벽에 부닥쳤지만 한반도에서 벽에 부닥친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의 한반도의 군사지정학적 도발은 결국 북핵 중핵 도발이잖아요. 북핵 도발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저질른 도발은. 그런데 북핵을 가지고 도발을 저질러 놓으니까 원래 목적은 뭐였냐면 심리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을 친중으로 세뇌시키고 군사적으로는 여차하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발을 묶어버리겠다. 그렇죠. 라는 두 강압 심리적 강압 군사적 강압이 원래 중국의 목표였죠. 도발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튀어나왔냐면 첫째가 한국인이 심리적으로 강압되기커녕 오히려 반중으로 돌아가지고 중국 애들이랑 한 판 뜨겠다. 이런 분위기가 확 번지고 그거에 의해서 정치 문화까지 확 바뀌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발을 묶이기커녕 미국이 한국 위해서 우리 핵 쓸 수 있어 핵 쓰는 연습하자 한미 핵 동맹이 되어버렸 고 세 번째는 주일미군이 발 묶이긴커녕 한미일이 삼국체제로 맞서겠다고 바락바락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군사지정학 도발 한반도에서의 군사지정학 도발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얘기죠. 역효과 갖고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엄청나게 아마 중국이 내부적인 부담을 느끼는 거죠. 내상이 깊죠. 그런데다가 제가 만든 말 아닙니까 말발국 삼각지대 중국의 심장은 말발국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중국 심장의 모습입니다. 말발국까지 평택에서 900 한 70킬로 이거밖에 안 돼요. 요새 비핵 첨단 무기 한국에서 개발하고 쓰고 있는 게 970킬로면 그냥 눈앞에 있는 애 뺨 때리는 거리거든 이거. 그렇죠. 우리도 중국이랑 가깝지만 중국도 우리랑 가까운 거거든 서로 간에 칼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한테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야 작은 독서한테 물리면 안 뒤지냐. 독서가 크다고 뒤지고 작다고 안 뒤지네 이거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말발국이 우리랑 같이 서로 약점을 잡고 있다는 그런 거가 하나가 있는데다가 우리가 또 중국이 안 갖고 있는 이 삼각지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 강정 사세보. 사세보가 이게 세계 최대의 해군기지 중에 하나잖아요. 미해군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 그렇죠. 강정에서 쫙 옆으로 동쪽으로 정확하게 동쪽으로 한 3, 400킬로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남해권은 미국이 옛날부터 운영한 잠수함 감시 해저 케이블 가입구. 그다음에 목포에서 바깥에서 지켜주잖아. 평택에서 지켜주잖아. 동해는 잘못 들어오면 골로 가는 죽음에 덧치고. 제들 입장에서는. 여긴 해업으로만 다녀야 돼서 잘못 들어오면 죽어요. 그다음에 이 아래쪽은 오키나와 쪽에서 막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각지대가 내가 생각할수록 참 잘 발견했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진지야. 그러니까 해상진지. 그래서 삼각지대 뭐에 쓰는 거냐면 이게 합동활약함 같은 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 한 4천억 지어서 짓고 한 발에 평균 40억씩 하는 국산 k-미사일 한 2천 킬로 2천5백 킬로 가는 거 한 백발 채우면 8천억 들었거든. 나 솔직히 말하면 그거 100척만 띄웠으면 좋겠어요. 100척 띄우면 80조만 띄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의 심리 혹은 뭐 계산 이걸 보면은. 그러면 그거 100척 띄우면은 만발이야. 만발이야. 절반만 하면 40조. 어때? 인구 90초. 50초. 그러니까 아마 중국인구 90% 90%죠. 이게 그 선 아니에요. 이게 저기 그 왼쪽에 있는 미얀마에 있는 게 이게 덩총. 저 위에 흑룡광변에 있는 게 헤이허 덩총 헤이허 연결하면은 이게 인구의 94%인데 이 삼각지대에서 반경 2천 킬로미터 짜리 미사일 쏘면 이 파란 원이에요. 그렇죠. 프루스로만.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일부는 안 들어와 저기 그 귀주 운남 일부 안 들어오고 그게 소밀 지역입니다. 소밀 지역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다 보니까 뭐 곤명 이런 데 보니까 인구가 600만이래. 이게 많아요. 그런데 200만은 중국이 2뿐만 한 거거든요. 곤명이라는 게 원안으로 볼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또 여기 위에는 좀 들어오잖아. 인구가 좀 작긴 하지만 이런 헌안 감숙 섬서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소한 인구 90%인데거든. 네. 그런데 인구 90%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 중국이 사실은 고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 아이점은 이 연안의 점으로 된 도시가 워낙 잘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다 들어오죠. 그게 하이난도까지 다 들어오니까. 치약성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중국이 중국이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인구밀도 우리보다 한 두 배가 되는 그런 지역이 이 연안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거주 가능한 지역 대비해서는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요. 높은데 서울도 그렇잖아. 바로 뒤에 산 있잖아. 그러니까 그림발도 있고. 우리가 사회에 질이 배울 때 방글라데스가 1등이고 그때 아마 제 고등학교 기업으로서는 한 440점 됐을 겁니다. 1평방키로당 그렇고 대만이 한 430점 됐고 정확히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 이 423명 5명 그래요. 대만하고 비슷비슷한데 제가 저기 학위 논문을 하면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중국 혁명 농민 혁명의 최고의 대가인데 갑자기 뭘 하냐면 중국에 인구 사회약을 하는 거예요. 데모그라피를 하는데 그런데 왼베이비 그거 하고 해서 그러니까 황하에서 주장강 평원의 아주 안쪽까지 인구밀도가 820이에요. 우리 두 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가보면 완전히 전락은 숨어있고 오로지 농사 짓는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농경 가능 주거 가능 면적 대비하면 우리가 홍콩 수준 이었을 거야. 막 홍콩보다 조금. 아니 아니 홍콩 수준이에요. 나 그때 기억해. 굉장히 높아 우리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높아. 더 높아. 그런데 우리는 그게 흩어져서 산골짜기 이런 데를 막 촘촘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악이 70%라고 하고 30% 안에 사는데 저희들은 그 지역은 그러니까 아까 주거 가능 지역으로 하면 인구밀도 500 잡았는데 30%로 세수로 깎아 봐 1500명 나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평원의 중원의 두 배. 우리는 중국 평원의 두 배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다 먹 잖아. 그러니까 다 먹죠. 온갖 나물 다 먹고 온갖 해산물 다 먹고. 그런데 중국은 연안 지역에 점으로 연결된 중국 핵심부 도시. 다 점이거든요. 점인데 그 도시의 천만 이상 천만에서 이천만 되는 지점이 여기에 다 모여 를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뭐였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삼각지대에 다 들어오는 거라. 다 들어오죠. 이 삼각지대에 지도에서 이 정도 크게 삼각형 나오려면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저게 뭐 배 한 10척 20척 떠봐야 떠봐야 뭐 아무리 하는 게. 아마 지금 중국인민해방군의 젊은 좀 빠릿빠릿한 친구들은 저 문제를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에 제대로 보고를 못 하죠. 보고는 못 하죠. 왜 보고했다가 이 자식아 촌농 겁주냐 너 인마 당적 좀 일단 내놓고 군대에서 나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위가 듣고 싶어하는 맘만 보고 하게 되는 거죠. 저런 체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위가 중국 침몰이었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4위. 이게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동맹 구조가 완전히 좀 새로운 체질로 바뀌었거든요. 2023, 2022년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에 기반한 서방 동맹인데 내부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푸틴 때문에 혹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열렬한 투쟁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국제정치적인 동맹의 구조가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동맹 구조는 어땠어요?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1, 2, n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토까지 포함을 해서 동아시아들은 허브앤스포크에 미국이 딱 중심이 되고 다 개별적으로 자전거 살 연결되듯이 연결되는 그걸 1, 2, n 구조라고. 1, 2, n 구조라고. 하나가 n계랑 연결되는 방사형. 방사형이죠. 그러니까 미국 중심 방사형. 네. 그건 이제 허브앤스포크 혹은 뭐. 나토도 똑같이 유럽 국가들 다 프리라이더 무인승차하고 미국 혼자서 그냥 다 이렇게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프랑스가 조금씩. 프랑스는 이제 생각이 달라서. 생각이 좀 달라서. 생각이 사고치려고 거기는 음흉하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다른 게 그건 뭐 저기 유럽 중동 언제는 각 개별 국가보다는 어느 이제 리전 유럽 중동 동북아 동남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태도 태평양 도서국 그다음에. 남태평양. 그다음에 인도 등등 해서 지역 네트워커들이 말하자면 독립적인 자기들의 안보 복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이 여기에 참여하고 이걸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별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지역별 도메인이 존재하고 그렇죠. 그 동네가 존재하고 미국이 그 동네에 다 출석해 있는 거야. 다 출석해 하고 있습니다. 홍길동 분신술로. 그러니까 이제 뭐 살만하나 해 가지고 개별개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분신술하고. 홍길동 분신술이네. 뒷동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나 또 중국도 다 거짓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로컬에 레이전에 로컬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보이스가 좀 옛날과 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자율성 그러니까 미국과 협력하고 교신하고 또 하지만 그 지역이 또 몇 개의 국가들로 해 가지고 중요한 어떤 저기 안보 단체로서 안보 네트워크죠. 네트워크로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땅에서는 미국이 아니라 내가 주요 행위자고 이해당사자다. 네. 이런 컨셉이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고 있고 막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고 또 협상되고 또 작을 맺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에서의 옛날에는 안 쓰던 너무 덜 사용하던 키워드들이 사용되잖아요. 지금 한 2년 사이에. 그렇죠. 그 키워드들 몇 가지를 좀 꼽아주시면. 그렇죠. 뭐 가치공유 가치동맹 가치공유 동맹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밸류 쉐어링. 그렇죠. 그 단어 많이 쓰죠. 우리 외교부도 많이 써요 요새. 그리고 이제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범 기반 국제질서. 그러니까. 즉 주권평등을 구조로 하지만 이거는 일정한 규범과 규칙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거기에 동의하는 국가들은 혹은 지역들은 자유롭고 서로 개방적인 호해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요소다. 이걸 아마. 이걸 많이 쓰죠. 우리도 많이 쓰고 미국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영어로 원래 나왔죠. free and open rule based global order. 이게 그 소리죠. 중국의 그 부닥다리 조공 중화 체제가 말하자면 서방의 기본기반 국제 정립서 주권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일대일로 다 그다음에 남사군도 무슨 군사 시설이다 뭐 이런 도발이 나오니까 다시 한 번 정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꼽으면. 또 이제 비슷한 마인더. 이 마인더는 마인더와 칼추와 그다음에 시스템까지 레짐까지 포함한 나라들이 스스로. 네. 그러니까 이거가 딱 단어가 코딩이 되어 있어요. 외교부도 쓰잖아 그냥.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국가들. 그럼 like-minded countries. 미국 국무부가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용어를.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서방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서방의 개념이. 개념이. 그러니까 일본 한국 타이완이 서방의 지금 사실은 핵심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나 미국의 조화의 전문가들 학자들이 the west라고 해놓고 반드시 말을 한마디 붙여요. 기회가 있을 때. 그 서방에는 일본 한국 타이완이 포함됩니다. 이미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지금 각 동네마다 도메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 각각의 도메인 각각의 동네의 네트워크에 미국이 전부 홍길동 군신술 써서 다 출석하고 있는 상태. 이런 구조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그런 거가 이 얘기는 이제 군사지정학 게임에서도 현지 동맹과 손을 같이 잡아서 가는 게임을 하잖아. 네. 한 서너 가지 측면에서 이 군사지정학 게임이 현지 동맹과 어떻게 손을 잡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군사 문명의 급전환과도 관계 되는데 가장 확실하게 핵에 대한 안전성 핵우산을 제공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케이스가 한국인데 미국 전문가들 얘기 보면 한국한테 그래 핵 사용할게 널 위해서라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미국이 많이 약속 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요번에도 우크라아에 대해서도 그걸 약속을 했거든 사실은. 그 b50이 날아다녔잖아. 그렇죠. 스토클럼 왕공위로 개전 초기에 그러면 그게 배터리 부르고 해서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500km 바깥에 b50이가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한 500km 될 걸까. 이게 이제 뭐 이제 이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핵 전력이 디펜십 디펜서에서 고르비하고 오펜십 디펜서가 된 겁니다. 그게 첫째. 그러니까 확실한 해구상을 제공할게. 미국이 이제 그렇게 나왔고 그 첫 번째 모델 케이스가 한국이었어요. 한국 케이스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두 번째는 이제 감시정찰정보입니다. 이게 감시정찰정보를 이제 현지 국가에 연동을 시키거나 제공을 하거나. 그 이제 두 가지의 모델 케이스가 하나가 우크라고 우크라고 다른 하나가 한국 md 실시간 연동. 그러니까 같이 또 따로 그러니까 혼자 또 따로. 네. 그러니까 이해되는 거죠. 네. 함께 또 따로. 함께 또 따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다음에 이게 전부 그야말로 경제와 안보가 복합되어 있으니까 세계 경제 제재가 말하자면 전쟁가 우크라사드인데 바로 러시아에 제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세계 경제 제재 연동화가 아주 급속해지는 겁니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제재해버리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네 번째가 하나 있어요. 어떤 군사 충돌이 생겼을 때. 출병이 아니라. 출병이 아니라. 지원이죠. 네. 경제적 지원해주고 무기 지원해주고. 무기 지원해주고. 우크라사태죠. 우크라같이. 우크라 전쟁. 요번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란 딱 주저앉히는 거. 후티도 직접 미국이 후티 거래를 후티 폭격 안 하고 그건 사우디가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은 후티가 바다에 나와서 까불지만 못하게 조지고. 홍길동 전쟁입니다. 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로 이렇게 우리가 시원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역이 일반적으로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6개 원역 나와요. 6개 원역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 여기 오른쪽 아래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 들어있고 유럽 나토부터 보죠. 미국과 여기에도 미국이 물론 당연히 존재하죠. 핵심으로. 그리고 인도 아대륙과 미얀마. 미얀마는 아직 안 들어와 있지만 이게 한큐예요. 인도 아대륙하고 미얀마. 이게 이제 미국과 인도죠. 여기도 미국이 핵심 플레이어지. 남태평양. 이게 태도국. 여기도 미국 호주 태도국이죠. 여기는 이제 좌장은 호주인데 미국이 같이 움직이고 있지. 동아시아. 여기는 미국 한국 일본이죠. 이게 이제 문제의 가장 문제가 뜨거운 지역이죠. 지금 사실은. 여기서 사고 터지면 이거는 제3차 세계대전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동남아 남중국회. 이거는 미국 필리핀 베트남으로 지금 틀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동. 이건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유에이 같은 온건 아랍국. 그게 중심에서 틀이 잡히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각각의 지역이랑 다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나토의 준회원국이잖아. 그렇죠. 참여하잖아. 협조국이잖아. 슈로텐베르가 우리한테 오고. 또 우리가 중동에도 또 관계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국 정상들 불려서 회의했잖아. 우리가 인도랑도 관계가 있고. 우리가 필리핀 베트남이랑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각각이 다 얽혀 있는 거라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허브 앤 스포크. 그러니까 방사형. 미국이 가운데 있고 각각의 국가가 흩어져 있는 방사형에서. 나토는 조약으로만 한꺼번에 움직이지. 옛날에는 블록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전부 그냥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스트럼프가 가서 2018년에 대놓고서 무임승차한다 그러니까 그때 슈로텐베르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동맹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그랬었어요. 바로 2조 달러가 올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2% 200억 빌리언. 200억 빌리언. 200빌리언. 100빌리언 200빌리언 그렇게 올려줬다. 바로 올려줬죠. 그러니까 이게 동맹구조가 바뀐 게 이제 말씀드리면 4위입니다. 이게 4위예요. 그렇죠. 이게 이 트렌드가 이제 잡힌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조금 내가 그거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국정치를 이해를 할 때 항상 개별 국가 중심으로 해서 유니폴라 혹은 멀티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미국의 어떤 편재성이나 유비커터스한 패턴으로. 헌길동 분신소. 그러니까 유비커터스. 헌길동 분신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그래서 블링켄이 무지하게 돌아다닌다고. 수십만 킬로 뛰었다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편재하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나라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 저기 애가 뭐 4살인가 몇 살밖에 안 되는데 애 얼굴이 나 기억할지 모르겠어. 너 불쌍해. 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토니 블링켄 내 국무생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계의 국제정치 경제 군사 연결망 그다음에 결합망이 결합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다른 근본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위는